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이 지나는 길동역인데요. 해당 주택의 경우 길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5호선 라인인 강동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하면 풍부한 녹지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강공원과 길동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실수유자들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아울렛, 이마트, 대형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 역시 주변으로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또한 교통 입지도 좋아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8월 준공된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 내 외부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층 건물로 18세대로 구성돼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현관 보안분, CCTV 설치는 기본이고요.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약 13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어 쾌적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고덕 주공아파트와 둔촌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수요로 지가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가속화 중인데요. 또한 대규모 업무 단지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로 거듭날 예정인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